21. 지게차 작업장치의 포크가 한쪽이 기울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1. 한쪽 체인이 늘어짐 2. 한쪽 롤러가 마모 3. 한쪽 실린더의 작동류가 부족 4. 한쪽 리프트 실린더가 마모 정답은 1. 한쪽 체인이 늘어짐 22. 도우저의 용도별로 분류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틸트 도우저 2. 불도우저 3. 브레이커 도우저 4. 앵글도우저 정답은 3. 브레이커 도우저 23. 로우더 작업에서 트럭이나 쌓여있는 흙쪽으로 이동할 때에는 버켓을 지면에서 약 몇 미터 정도 위로 하는 것이 좋은가 1. 0.1 2. 1.5 3. 1. 4. 0.5 정답은 4. 0.5 24. 클러치의 미끄러짐은 언제 가장 현조하게 나타나는가 1. 가속 2. 고속 3. 공전 4. 저속 정답은 1. 가속 25. 타이어의 구조에서 직접 노면과 접촉되어 마모에 견디고 적은 슬립으로 견인력을 증대시키는 곳의 명칭은 1. 비드 2. 트레드 3. 카아카스 4. 브레이커 정답은 2. 트레드 26. 작업장에서 이동 및 선회시에 먼저 하여야 할 것은 1. 굴착 작업 2. 버켓 내림 3. 경적 울림 4. 급방향 전환 정답은 3. 경적 울림 27. 매매를 위하여 건설기계 매매 사업장에 제시된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km 이내의 거리를 시험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3.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일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은 4. 일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28.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건설기계가 멸실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3.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4. 건설기계로 화물을 운송한 때 정답은 4. 건설기계로 화물을 운송한 때 29.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조종장치의 형식 변경 2. 건설기계의 길이, 너비, 높이 변경 3. 적재함의 용량 증가를 위한 변경 4.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 변경 정답은 3. 적재함의 용량 증가를 위한 변경 30. 그림의 교통안전표지는 1. 우로 이중 구분 도로 2. 좌우로 이중 구분 도로 3. 좌로 구분 도로 4. 회전형 교차로 정답은 2. 좌우로 이중 구분 도로 31. 다은중 통행의 우선순위가 맞는 것은 1. 긴급자동차, 일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차 2. 긴급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차, 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 자전차, 긴급자동차, 버스 4. 승합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차, 긴급자동차 정답은 1. 긴급자동차, 일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차 32. 안전지대라 함은 1. 사고가 잦은 장소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2. 버스정류장 표지가 있는 장소 3.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 4.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정답은 3.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 33.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장소에 정차하여서는 안 되는가 1. 2미터 2. 5미터 3. 10미터 4. 3미터 정답은 2. 5미터 34.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아동이 있는 곳을 통행할 때의 운전자가 취할 조치 중 오른 것은 1. 속도를 줄이고 경음기를 울린다 2.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3. 반드시 일시 정지한다 4. 그대로 진행한다 정답은 2.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35. 유아 보일에서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 정도를 표시하는 것은 1. 윤활성 2. 점도 3. 점도 지수 4. 점도 분포 정답은 3. 점도 지수 36. 건설기계에서 10시간 또는 매일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연료탱크 연료량 2. 엔진 오일량 3. 종감속기어 오일량 4. 자동변속기 오일량 정답은 3. 종감속기어 오일량 37. 다은 중 유압의 단점이 아닌 것은 1. 고압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및 이물질에 민감하다 2. 유온의 영향에 따라 정밀한 속도와 제어가 곤란하다 3. 전기, 전자의 조합으로 자동 제어가 곤란하다 4. 폐유에 의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 정답은 3. 전기, 전자의 조합으로 자동 제어가 곤란하다 38. 유압 펌프에서 오일이 토출될 수 있는 것은 1. 회전수가 너무 낮다 2. 흡입관 혹은 스트레이너가 막혀 있다 3. 펌프 입구에서 공기를 흡입하지 않는다 4.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 정답은 3. 펌프 입구에서 공기를 흡입하지 않는다 39. 두 개 이상의 분기 회로가 있을 때 순차적인 작동을 하기 위한 압력 제어 밸브는 1. 감압 밸브 2. 릴리프 밸브 3. 시퀀스 밸브 4. 리듀싱 밸브 정답은 3. 시퀀스 밸브 40. 유압 장치에서 작동체의 속도를 바꿔주는 밸브는 1. 속도 제어 밸브 2. 압력 제어 밸브 3. 방향 제어 밸브 4. 유량 제어 밸브 정답은 4. 유량 제어 밸브 7. 유압 장치 4. 유량 제어 밸브 5. 유압 left 5. 유륜 compartment 6. 유 기분